자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에요 항상 자 여기 보면 사기 보이죠 강박 보이죠 어느 사정을 알았다는 게 뭐예요 아이고 여기 악의자죠 그 다음 과실 과실이 일단 전부 영향은 누구 기준이다 대리를 표준화해 결정한다 보이시죠 그럼 요 의사의 흠결 보인가요 그럼 사기 강박 나왔잖아 요 의사의 흠결은 누구를 말할까 요건 비지니 통정 착오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의사의 흠결 비지니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악의 과실 적극 가담 전부 다 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대리를 가지고 판단해라 이 말이에요 항상 그러면 갑과 을 그 다음에 상대방인데 대리행위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요거 요거 기준점은 누가 기준이다 을이 기준인 거지 근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뭐가 있어요 치소권이라든지 해제권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기속돼요 본인한테 기속돼야 되지 기준점은 누가 을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된다 근데 본인도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게 지시 보인가요 요 지시하고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공박 요 두 가지는 본인의 기준인데 혹시 지문상에 지시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끝터리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끝터리에 지시가 보이죠 그럼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정답이야 없다 없어야 된다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무조건 있다 그럼 틀린 지문인데 이게 뭐냐면 갑이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의 집을 매수하려고 1년간 지켜봤다 그랬어 그럼 이 집에 하자가 있음을 얘는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는 거야 하자 있음을 알면서 이걸 을한테 이걸 매수를 한 거야 지시해가지고 사가지고 와라 그럼 둘이 계약을 맺죠 둘이 계약을 맺었는데 요 대리는 이 집에 하자 있음을 알아 몰라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으니까 요 갑이라는 사람은 매매 계약 시에 우리 대리는 그 집에 하자 있음을 몰랐으니까 하자담보 책임을 물겠다라고 들어가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돼 본인은 이 집에 하자 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면서 지시가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리인이 선이 무과실 이더라도 얘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로 시험에 나와요 이 시험이 나오면 밑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27번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뭐라고요? 알았다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영향을 받는 경우 사실 유무는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을 표준해서 정한다 대리인 28번 대리의 의사의 흠결 영향을 받는 경우 사실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누구를 대리인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건 X 우리 시험은 1번보다는 이걸 더 잘 내겠죠? 28번을요? 훨씬 잘 냅니다 기망을 한 자가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대리 대리가 나오면 사기다 강박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대리가 나오면 하나여만 조심하면 돼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하나여 보이죠?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틀려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언제나예요 언제나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여 이 단어가 나와 대리 하나여? 그럼 무조건 틀린 거 무조건 틀린 거 하나여? 그럼 무조건 틀린 거라고 알겠죠? 상할 수 안 따져 대리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취소 자 30번 갑의 대리인 의뢰사기로 의뢰사기야 대리인이 사기친 거죠 그럼 뭐예요? 상대방 나오겠지 그럼 뭐예요? 알지 못한 경우에 본인이 몰랐다 본인이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 하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한하여 이런 글자 나오면 무조건 틀리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아셨죠? 30번은 동그라미 31번에 상대방 병이 대리인 의뢰에 대해 강박을 한 거야 그럼 이제 누가 당한 거야? 자 봐봐요 가 병이 상대방 병이 누구를 친 거야? 대리인을 친 거지 의뢰에 대해 강박을 행했대잖아 어? 그러면 갑, 을, 상대방 병 누가 향한 거야? 이렇게 한 거지 그럼 얘가 당한 거지 그럼 취소권은 누가 가져야 돼? 갑 을이 가지면 안 되지 효과는 무조건 귀속되니까 기준점은 누구? 을 효과는 갑 갑에게 그때 본인 갑은 그 사실을 과할 수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만 계약을 취소한다 X죠 언제나 취소야 대리가 나오면 언제나 취소라고 양쪽 다 언제나 취소라고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안 따져요 일단 한 몸뚱아리잖아 한 몸뚱아리 자 32번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아직 우리 시험에 좀 조심을 해야 될 시험이고 아직은 이것만 많이 알거든 3번만 30번만 이 밑에도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32번 갑에 대린 을이 대린 을이 병으로부터 병소유 건물을 매수할 경우에 대린 을이 병의 사기에 의하여 누가 당한 거야 을이 당한 거죠 오케이 병이 지금 을을 사기친 거죠 누가 누가 중요합니다 그때 체결할 때 갑은 끝허리에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 33번 갑에 대린 을이 가베 대린 을이 병으로부터 병소유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 계약 체결 당시 을이 그 물건이 하자 있음을 알았네 하자 있음을 알았다 누가 아는 거야 지금 대리인이 하자 있음을 알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만약에 여기 담보 책임을 물어보죠 안 경우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가볼게요 요 지문을 문구어 볼게 아 여기 있다 여기 또 봐봐요 34번 본인의 지시에 쫓아 보이죠 그때 누가요 여기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을 이런 걸 알지 못한 사정인데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거든 이건 맞는 건데 지금 본인은 하자 있음을 알고 있죠 근데 대리는 알아 몰라 대리인이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다면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근데 대리는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럼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없다고 근데 지금 여기는 대리인이 의리 하자 있음을 알아 몰라 알면서 사갖고 온 거잖아 그럼 하자 담보 책임은 알면 못 물어요 그 물건에 하자 있음을 몰라야 물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대리는 알아 몰라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죠 그럼 담보 책임을 모를 수가 없다고 알겠죠 그럼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대리인이 몰라 하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에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본인은 알면서 지시를 한 거니까 본인도 기준이 될 수가 있다고 지금 지문을 정확히 구별해야 돼요 두 개 33번하고 34번 정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둘 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꼭 정확히 기재를 해놔야 된다고 자 지시가 나오면 긴장해요 지시 보이죠 끝어리 봐요 담보 책임에 물을 수가 끝어리 지시 없다 없다 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한 공시 지시가 나오잖아 지시 지시가 나왔는데 을이 모른단 말 반드시 모르게 돼 있거든 대리인이 기준인데 대리인이 하자 있음을 모르지 않고 눈 맞춰간다 자 안 맞춰가야 되거든 지금 이 상황이 자 을이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안 거야 모른 거야 알면서 대리인은 모르잖아 그러면 요건 대리인이 기준이라 하더라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없어야 된다고 본인은 알면서 지시한 거니까 이해 되죠 요 지문이 괜찮은 지문이라고 원래 이 지문이 자 17번 올해 나왔어요 이것도 다른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야 두 번 다 나온 건데 대리는 행위 능력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올해 나왔던 답이 어떤 유형이었냐면 여기 있네 요걸 냈어요 요거 40번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이유더라도 본인은 본인은 그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요거 요거 없다고 그럼 본인 책임 져야 돼 안 져야 돼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의사 능력이 없는 대리는 돼 안 돼 안 되지 의사 결정 능력을 대리인이 하는데 의사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효입니다 이건 수동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자를 가져야 된다 말도 안 돼요 대리는 무조건 수동이든 능력이든 상관없습니다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36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성년 후견 개시를 받은 사람 또는 파산을 받은 사람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돼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능력자였어 능력이었는데 대리 행위를 하다가 성년 후견을 받거나 대리 행위를 하다가 파산을 당하면 그때는 소멸사위에요 근데 처음부터 성년 개시를 받은 사람이든 처음부터 파산을 당한 사람을 본인이 선임하는 거잖아 본인이 선임하는데 굳이 법이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다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달라요 아까 그거 소멸사위하고 그 다음에 대리는 대리 행위를 한 때는 행위 능력자여야 된다 그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38번 갑에 대린 을이 병으로부터 병소유 물건을 매수할 때 을이 미성년자라 이사이더라도 갑이나 을의 친권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미성년자도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 을이 미성년자이더라도 상대방 계약과 체결한 효력은 본인 갑에게 효력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게 40번이에요 이 시험을 가장 잘냅니다 우리 시험에도 10년 동안 거의 한 30%나 35% 정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지문상으로는 이게 10년 동안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이 대리 종합문제는 무조건 한 지문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항상 체크해 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 대리 파트 한번 와볼게요 대리 복대리 복대리가 나올 때는 여기에 있는 지문 복대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나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애들이라 조심해야 돼요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갑을 그 다음에 병 정이라고 해야 되죠 여기가 병이 상대방이니까 이렇게 이게 복대리입니다 그럼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이 돼요 선임 선임이니까 뭐예요 선임은 복대리는 언제나 누가 선임하든 이무 대리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임은 무조건 이무만 쓸 수 있는 거거든 선임 숙권 이런 단어는 자 그러면 이건 대리 행위다 아니다 대리 행위는 아니에요 대리 행위가 되려면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이 되기 때문에 대리 행위가 될 수는 없다 두 번째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현명할 땐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현명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을 해야 되지 대리인 이름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또 하나 이 친구가 없어지면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지겠죠 그렇죠 이 친구의 권한이 이만큼이면 이 복대리 이 권한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넘으면 무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의리 이무 대리인일 수도 있고 이 친구가 뭐예요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다 그럼 복대리 선임 권한이 좀 차이가 있죠 이무 대리는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 원칙은 복인권이 없죠 예외로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본인의 승낙 승부 조작 승부 조작 승부 승낙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죠 그럼 본인의 승낙을 받아도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책임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지 무슨 책임 선임과 감독 책임인데 다른 말로 과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본인이 지명을 해 줄 수가 있죠 너 얘 뽑아라 얘 지명 지명을 했어 그럼 선임 책임은 없죠 그런데 감독 책임은 있다 없다 있다 이 감독 책임을 뭐라고 불러요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면서 통지 해임을 게을리한다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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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니을 됐어 알겠죠 이걸 해퇴한다 그럼 무조건 돼 안 돼 이때만 책임을 진다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해퇴라는 말을 나오거든요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 게을리는 잘 안 나오는데 게을리 한다는 말을 우리 그 한자로 해퇴한다라고 해퇴 해퇴가 조문상에 들어와 있거든요 해퇴할 때만 책임을 지는데 선임 책임은 없고 감독만 자 이 법죠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유롭게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그런데 이번에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무슨 뭘로 가 선임과 감독의 책임 과실 책임으로 책임이 경감된다 이해 됐죠 이걸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복대리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파생되거든 자 그럼 봐볼게요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법률행위라는 말 보이죠 법률행위가 숙권이요 이걸 숙권 선임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즉 이무대리는 이른말이야 이무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끊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선임을 했단 말이야 그럼 본인의 허락 받았죠 허락 있어도 책임 져야 돼 안 져야 돼 꼭 이 멘트를 쓰거든 본인의 허락을 받으면 책임이 면책된다 그럼 안 된다고 책임 져야죠 무슨 책에 선임과 감독 이걸 뭐라 그래요 과실 책임을 져야 된다 됐죠 자 밑에 승낙 동그라미 부득이 저는 승부 그래서 승부 그 당시 농구게임이 저 공부할 때 많아가지고 승부조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승부 승부 해가지고 외웠거든요 승부가 있으면 뭔지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승부가 있을 때가 아니면 아니면 이게 없으면 복대리를 선임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없다 이무대리 그러니까 이무는 원래 복인권이 없어요 두 번째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무대리 승낙이 있으면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가 B의 이무대리야 그럼 B가 있고 A가 있은 거죠 이무대리인 그럼 A는 A 이무대리인이죠 A 질병이잖아 질병 이게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여기까지 맞았죠 그런데 이 경우 A는 본인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O X X 뭘로 가야 돼 선임과 감독의 책임만 지면 되는 거지 이걸 다른 말로 이끄면 과실 책임이잖아요 과실 책임인데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건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X X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46번에 복대리는 대리니 선임함으로 선임이라고 돼 있죠 선임은 무조건 뭘로 가란 말이야 이무 대리의 성질입니다 복대리권은 대리 존부와 범위에 의존한다 맞죠? 만약에 이 사람의 대리권을 범위를 넘으면 안 돼요 대리권이 없어지면 누구도 없어져요 복대리도 없어지는 거야 그 표현이 이거예요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부와 범위에 의존한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런 표현이 옳은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무 대리에서 복대리 선임에서는 이걸 조심할 거 승낙 동그라미 부득이 동그라미 끝터리 선임과 뭐예요?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돼 있죠 옆에 니꼬루 해가지고 뭘로 가야 돼요? 과실 책임 이렇게 자 지명 본인이 지명했다라는 거 보인가요? 지명하면 선임 책임은 있어 없어? 없지 본인이 지명해 준 거니까 그럼 나는 뭔만 하면 돼? 복대리가 행위할 때에 감독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책임이 경감되죠 원래는 원래는 선임과 감독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뭔만 있는 거야 이제 감독 책임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감독 책임이 뭐냐면 이렇게 문구를 내면 되는데 안 내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로 내버려 조문에 부적임 그 일과 안 맞아 얘가 불성실해 불성실하다고 이걸 알아 본인한테 통제하거나 해임을 태만이 한 때라는 말 보이죠? 태만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만이 한 때만 책임이 없다 태만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러면 태만 해야 되죠 게을러야 된다는 말이지 그때만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 책임이 경감된다는 말이지 이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이무 동그라미 선임할 수 있을 때 본인에 대해서는 책임과 선임감독 책임을 져야 된다 맞는데 지금은 이 멘트예요 본인의 승낙을 받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본인의 허락을 받으면 승낙을 받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 틀리다고 본인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임과 감독 책임은 반드시 들어온다고 이거 조심해야 돼 멘트를 그 다음에 복대리는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복대리의 잘못으로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복대리는 대리인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법정대리 동그라미 법정 복대리는 이무 대리인의 복임권과 같은 범위 내에서 복임권을 갖는다 자 이 멘트 49번 아시겠어요 옳은 정답인데 자 법정대리가 의렸나 봐 얘가 선임을 했어요 누구를 정을 복대리를 그렇죠 그럼 법정대리 의리 복대리를 뭐 했다고 해서 아까 선임했지 선임 그러면 선임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숙권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라는 건 결국 뭐냐 의정은 복대리는 언제나 뭐라는 거예요 이무 대리라는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뽑으려고 그래 무를 복대리의 복대리를 무슨 말인지 아겠어요 그럼 여기서 법정대리에서의 복대리는 누구요 정은 이무 대리인의 복임권 같은 범위 내에서 복임권을 갖는다 그래서 그럼 이 정이 복대리가 다시 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이때 선임할 때 함부로 뽑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무 대리처럼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가 있어야 돼 승부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멘트가 이거예요 이 멘트가 이 멘트가 좀 어렵습니다 보이셔요 지금 그럼 이무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이무 대리이기 때문에 이무 대리처럼 복대리권 복임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옳은 정답이라고